자 또 왔습니다 네 다시 왔어요 아니 맞아보니까 마진만 하나 보네요 아니 그날은 집에 가기 어려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막 그 댓글에 그런 거 있다 일부러 집에 가기 싫은 거 같다 어떤 사람들은 복장불량이다 뭐 이러니까 근데 난 사실 이게 사람들의 복장도 있지만은 이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디알미니 우리 쌤이 초 엘리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까일 그런 조기가 아냐 이 모기들이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댓글로 주택이 막 까고 막 이런 애들 우리 내꺼에도 막 엄청 많은데 너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지금 뭐야 엘리트 코스래 지금 엘리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운동 좋아하고 네 맞아요 그거 너희 댓글로 백날 깐다고 해서 우리가 타격이 있을 거 같다? 전혀 없다 아 그래서 오늘 왜 왔어요?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맞고 나서 못 버틴 게 약간 한의에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살짝 곤조있네 왜냐하면 오늘은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걸로 뭐가 쓰러지는 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 버티는 어 근데CTV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? 저희 포즈님이 이렇게 vens 저요 딱 막 쓰러지는 자존심이 약간 아 우리도 자존심이 헬스웅의 자존심이 있는데 누워 하여튼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 또 하여튼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. 아 모시게 된 게 아니라 찾아왔죠? 제발로? 진짜 왔어요. 나 연락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찾아왔어. 장지임한테 연락해서. 자 그러면 뭐 하체 로우킥 방어 어떻게 연습했지? 방어 배운 거예요? 그거 들어요? 어떻게 연습했는지? 아 저 스쿼트 운동해야죠. 아 스쿼트로 로우킥 방어를 하겠다? 그런 용어가. 아 그래서 로우킥 방어를 그 스쿼트 운동했다가? 그쵸. 그쵸. 한번 볼까요? 나도 운동을 못했고. 나도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왔는데 스쿼트를 많이 했죠. 지금.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왔어요.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왔어요. And I don'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You can kick rocks if you think you're fucking better, see I will outwork you, turn you to an enemy Heard you so bad that you're gonna need some therapy I got the motherfucking recipe I've been cooking up hits, I'ma leave a legacy You'll be looking small when you're standing right next to me I'm 5'10", bitch, but I'm 10 feet next to me 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 Well, I'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, I'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, I'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, I'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eah, I'ma do it my way OOOOOO 이게 로우킥, 방어... 흘려버리는... 그럼요! 로우킥, 방어..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다른 방법이 있나요? 난 로키 가서 무회타이 만약에 이렇게 어? 난 배웠다고 하는 줄 알아서 아 무회타이? 무회타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이렇게 막 막 하는 거 배울 줄 알았더니 아 무회타이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지금 스쿼트하고 런지하고 한 거예요? 저번에 딱 이렇게 대답해요 딱 해서 딱 버티면 딱 차도 와도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요 그러면 어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요? 그럼 로키 한 번 더 맞을 거예요? 로키요? 잠시 좀 해볼게요 그때 좀 되게 아팠는데 되게 세게 차고 아니 근데 지금 연습 많이 있다면서요? 지금 우리가 올라온 지 그 한 2주 가까이 된 거 같은데 어 그쵸 근데 그동안 지금 하체만 한 거잖아요 하체 열심히 했죠 어 로키 방화하려고 그쵸 어? 그럼 뭐 한 번 맞으면 되지 뭐 한 번 가봅시다 제가 한 번 차볼게요 그 대신에 내가 이거 로키 저거 뭐냐 키패드 찾줘야지 그냥 찾줘요? 저거 찾아요 아 진짜? 저거 찾는 게 더 그래도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몽들만 치마도 못 입고 아 치마에 버려요? 아 그럼요 아 자 요령 알려줍니다 네 아 이게 내가 이 로킹을 요령 요령이세요? 요령이 딱 하나 둘 셋 할 때 딱? 딱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? 그렇죠 그렇죠 아 벌써 힘을 주고 있었어요 아 아 주고 있어요? 아 근데 끼고 나갔어요 복근이 없어서 아 아 딱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할 때 딱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하나 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살짝 때리기로 하셨잖아요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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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가 이걸 위해서 2주간 열심히 하체 훈련을 해왔는데 하하 하체 더 좋아졌잖아요 아마 시청자들이 다 알 거예요 아마 여기 영상이 나오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더 좋아졌다 아 박수 쳐주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다 박수 치고 있을 거예요 와 야 장난 아니다 와 죽인다 와 와 어떻게 하냐고 아 왜요 사람들 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2주 동안 연습했으니까 둘에 맞은 게 너무 억울하긴 한 생각 어쩔 수 없어요 격투기 배우세요 격투기? 아 요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정식으로 우리 팀유짐에 이따 하셔서 제대로 배우시길 팀유짐에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팀유짐 오세요 주 2회 꼭 오세요 주 2회 알겠습니다 바쁘신 거 뻔트 아니니까 주 2회 주 2회 그러면은 쌈짱이 될 수 있나요? 쌈짱 우리 사장님 처음으로 눈을 꺼주게 최고 쌈짱으로 쌈짱으로 내가 저녁을 닭볶이 너무 좋아요 두개 헤엄짱으로 매일 스페어 쌈짱으로 쌈짱으로 우린 쌈짱으로 쌈짱으로 덮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